화재 발생, 화재 발생. 현재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네? 빨리! 과장님! 빨리 와! 선배! 왜! 이거 소방 시스템 점검하는 거예요. 뭐? 시스템 점검하는 거라고요. 불 안 났어요. 아! 아! 어, 미안. 내가 몰랐네. 나 그럼 먼저 갈게. 올라가는 길이어가지고. 미안. I.G.E. 아멘